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증시의 각을 또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와 증시각도기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좀 떨어졌죠? 올랐죠 폭락한 이후에 올랐죠 올랐어요? 마포의 현실은 어떻게 된 거야? 미국장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미선물이 좀 떨어졌나? 그런 자세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개별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깊이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것까지 안 한다면 투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시장은 알아야지 시장은 종목은 몰라도 아니요 종목을 알아야 돼요 시장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계속 태클이네 지난 주말에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신나셨을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현금 보유하신 것들을 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감이 조그만한 건면을 들이면 현금 비중이 줄었던 건 다시 채워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팔아서 현금 확보해라?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폭락자에서야 다 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가시면 좋겠고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전 단기 매매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익은 단기 매매에서 나오기는 어려워요 절대 어렵고 사실은 계좌 자산 증식은 히트 종목들 홈런 치는 종목들이 나와야 계좌 자산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크기의 수익 내는 종목은 단기 트레이드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해요 상당 기간 보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이상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큰 폭의 여기서 큰 폭이라는 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없이는 자산이 빵빵빵 늘어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땀을 나는 종목을 한두 분은 나와야 돼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주말에 이번에도 어떤 분위기냐면 폭락을 하면 신나게 돈이 들어와요 기다렸다는 뜻이 기다렸다는 듯이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되게 스마트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거나 현금 비중이 줄었던 것은 현금을 어느 정도 채우는 그런 정도는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백이 많대요 현백 현백 몰라요? 그거는 또 좀 아니죠 지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은 현금이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요 우리 곽도기님이 방송이 몇 번 나오셨나 봐요 최근에 맞습니까? 카페에 올렸기도 했는데 그거는 여기보다 더 덜 유명한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방금 봤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방송에 얼굴이 까맣게 나오더라고 연합이 포맥스? 뭔가 표정도 불안하고 그날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그렇군요 있었죠? 네 그리고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콱구장님 뭔 일이 있나 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맞추고 안 맞추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게스트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방송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갖고 공중파 아직은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보다 더 안 유명하다니까요 더 구석탱이 있는 거라니까요 공중파는 우리보다 유명하다는 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공중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간이니 거기는 여기보다 더 업자 방송이에요 더 도매 방송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업자들만 듣던 방송이거든요 옛날에 자주 나가던 방송인데 오랜만에 나간 거라서 거기는 더 업자 방송이니 여기보다 소매가 아니고 더 도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본론으로 갑시다 미국 시장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고요 반등의 아침 시초가보다 약간 밀리면서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좀 마감이 되어서 그냥 저스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가격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다 라는 거죠 이 정도 빠졌다고 미국 시장이 저렴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 이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지수들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운은 1.9% 상승을 했고요 S&P는 1.3% 그 다음 나스닥은 1.01% 러셀은 1.6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져보면 다운은 5.5%나 내렸고요 S&P는 4.78% 나스닥은 2.3% 내렸습니다 주말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나 구경제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부동산이 3.16% 금이 3.01% 에너지가 2.7% 산업지가 1.95% 올랐고 기술주는 1.3%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독일은 0.18% 떨어졌고 영국은 0.47% 상승 프랑스는 0.49% 유로스타고십은 0.29% 상승을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97.10%입니다 과연 달러 강세로 갈 것인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어요 연설이 그래서 이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달러는 1.125%고요 강세에서 약세를 좀 돌았고 달러에는 107.36% 원도 다시 1,200원으로 올라서서 1,203원 그리고 달러 위원은 7.076% 6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국채는 아무래도 워낙 한 주간 동안은 워낙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런데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살짝 돌았으니 이제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채권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소폭은 아니죠 이 정도면 10년물이 5.7BP 그다음에 30년물은 5.8BP가 떨어졌고 2년물은 1.6... 아, 올랐고 금리가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미국 2년물은 1.6BP 금리가 올랐습니다 독일도 1.3BP 금리가 올랐고요 WTI는 36.48달러로 0.4%가량 올랐고 금값은 소폭 떨어져서 1,737입니다 구리 가격도 0.4% 올라서 5,775 그리고 상하이와 홍콩, 브라질은 모두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기술주들 강세를 보여줬는데 역시 기술주들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구경제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티그룹이 7.8% 올랐고요 그다음에 쉐브로는 3.3 보잉은 11.48%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0.8% 올랐고 아마존은 오히려 0.5%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79 상승 구글도 마찬가지로 0.79 상승 페이스북이 1.8 상승 인텔은 0.6% 하락 퀄컴은 1.4% 상승 등등의 기술주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3.8%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기술주들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뭐랄까 코로나 폭풍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탈 등등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애플이 애플 12의 부품 뭐지 저게 구매를 20% 정도 늘렸다 늘려요? 네 20% 정도 늘렸다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애플의 밸류체인 즉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애들한테는 엄청 호재죠 한국에 많죠? 이미 주가는 고공행진 뻔한 사실이고요 고공행진을 했고 반면에 그럼 어떻게 경쟁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에게는 상당히 나쁜 뉴스입니다 삼성? 그렇죠 삼성에게는 나쁜 뉴스죠 삼성의 주가가 왜 못 가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 돌아가는 거 봐서는 왜 안 올라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결국은 삼성의 또 다른 주포죠 그러니까 삼성이 한 4개 정도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전,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양대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화하고 휴대폰입니다 지금 마치 원탑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원탑 아니죠 이 휴대폰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는 삼성전자가 온전한 실적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걱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략폰에 대한 발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략폰이라고 하면 폴더블? 네 그거를 아마 9월달 전으로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중국발 뉴스인데요 아시죠? 글로벌 타임스 글로벌 타임스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하웨이한테 삼성이 5G 칩을 공급해 주고 그거라면 하웨이가 휴대폰을 좀 양보하겠다 라는 설이 있어요 아, 설? 뉴스가 나왔어요, 글로벌 타임스에서 아시안타임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하웨이가 워낙 지금 목말라 있는 칩을 주고 그러니까 저기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미국에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아, 이거 망하게 생겼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겠죠? 칩을 주는 대신 그러면 폰 사업은 하웨이가 좀 양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웨이 입장에서는 폰보단 통신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미국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의지가? 아, 미국의 기술이 안 쓰여지면 쓸 수 있잖아요 삼성 독자 기술로 만든 5G 칩이 있다면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웨이에 공급하는 거를 미국이 OK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기술이 없다면 상관없어, 허락을 득할 필요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 기술이 없다면 지금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9월까지 유예된 거예요, 현재 말로만 제재?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9월 말까지는 유예를 해놨다니까 9월 이후부터 해준다, 그래서 내가 선거 전에 한 달밖에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그래서 지금 뉴스,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설마 이러고는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설마 이러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휴대폰 사업이 공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 전면 대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거리의 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밸류체인이 그동안의 부진을 떨치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왜 애플의 저런 행보가 다른 회사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냐면 가격을 낮추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가장 비싼 폰 11에서는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폰이었습니다 200만 원 넘었잖아요 가장 비싼 폰이었는데 그래서 마치 브랜드를 만든 거죠 비싼 브랜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가격을 낮추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세그먼트들을 잘 잡아먹잖아요 그 전략 중에 상반기에 가장 큰 전략이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 겁니다 399달러로 시작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공간이 가장 큰 대수로 따지면 휴대폰 대수로 따지면 가장 큰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전략 폰이에요 그 내용들을 샅샅이 뒤져보면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거 배터리가 한 1800mAh 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는 다른 성능이 엄청나게 빠지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AP라고 여겨졌던 A13 칩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전략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밑에 있는 세그먼트 시장을 애플이 침범하고 들어온 거라서 사실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고급 레벨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내려온다면 고급 레벨에서 가장 특화된 안드로이드 진영의 가장 고급폰을 잘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였는데 하여튼 오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휴대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애플의 휴대폰 생태계는 지금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이냐인데 오늘 글로벌 타임스의 뉴스는 조금 희한한 뉴스가 접혀졌다 이런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이렇게 시작한 월요일 아침에 또 증시 각을 제주신 증시 각도기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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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